후우! 빠세호! 빠세호! 빠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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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세호! 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또 그래니 시간 찾아왔습니다 그래니 제가 예전에 그 순간이동 트레이서 버그 보여드린 적 있죠? 이렇게 침대 밑에 들어가가지고 마구마구 왔다갔다 하다 보면은 순간이동이 가능한 그런 버그인데요 요번에 또 자동차가 업데이트 되지 않았습니까? 좋아 이게 지금 자동차인데요 엄마야 과연 순간이동 버그가 자동차에서도 적용이 될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! 따다다다다 따 따다다다 따 야 이거 될 것 같은데? 무려 자동차로 트레이서 버그를 발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살짝살짝 앞으로 가면서 갑니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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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되는 느낌이다? 어? meilleur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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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어어어어? 우와 Res. glaube 어? 렛츠고 트레이서 버그는 자동차에서도 작동이 되네요 자 그럼 어그로를 한 번 끌러 가볼까요? 할머니 저 여깄다연 할머니 들어와요 할머니 이쪽입니다 빠라라라빵 할머니 어리둥절하겠죠? 어 뭐지? 어디갔지? 띠용 할머니 으하 뿌웅 어 봤어요 설마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어 근데 야 따라오는거 보니까 뿅 이야 이게 근처에 있으면은 어어 야 걸린다 이거 이게 이 순간이동 버그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다 되는 것 같아요. 상자도 되고 침대 밑에도 되고 이렇게 숨을 수 있는 장소 같은 경우에 다 발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됐다! 그렇지. 자 이제 슬슬 할머니 소환해볼까요? 빰빠밤 빰빠밤 들어오세요 할머니 저 여기 있습니다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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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우우우우 후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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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세! 호빠바디 할머니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가세요? 엉? 껴어? 할머니를 열심히 농락시켜봅시다 자 오늘 그랜이 자동차 순간이동 버그가 되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았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정말 잘 작동이 됩니다.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.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알람 버튼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! 감사합니다.